지난 2017년 포항 지진을 기억하십니까? 규모 5.4의 본진 이후 수십여 차례 여진이 이어졌는데요. 우리나라가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후 전국적으로 건물 내진 설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정부도 지진 안전 시설물을 따로 지정하기 시작했는데요. 진주의 한 아파트가 관련 인증을 획득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김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08년 6월 중공된 진주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 지하 3층, 지상 22층, 연면적 4만 5천여 제곱미터 규모로 현재 143세대의 주민들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식당과 병원, 피트니스 센터, 사우나 등을 갖추고 있어 일반 시민들의 왕래도 잦은 편. 그런데 건물이 지어진 지 13년 정도 되다 보니 최근 주민들 사이에서 건물 노후화에 대한 우려가 나오기 시작했고 지진에 얼마나 안전한지 시설물 인증 심사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경북 포항에서 지진이 일어난 것만 살펴봐라 그래서 저희 아파트도 입주민들이 좀 더 편안하고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 입주민 대포회의에서 한번 승인을 한번 받아보자 내진 설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지진 안전 시설물 인증 제도는 지진 화산재해 대책법에 따라 지난 2018년부터 본격화됐습니다. 포항, 경주 지진이 결정적 이유였는데 국토안전관리원이 심사를 해 한 해 100곳 정도를 선정합니다. 이미 전국적으로 수많은 공공, 민간 건물이 신청을 하고 또 인증을 받았는데 실제 지난해 경남에서 9곳, 전국에서 95곳이 선정됐습니다. 다만 서부 경남은 동부에 비해 아직까지 관심이나 지원율이 낮은 편인데 지난해까지 하동화력발전소와 갤러리아 백화점 등 두 곳만 선정됐습니다. 그런데 이곳 아파트가 지난해 말 심사를 신청했고 서부 경남 주거시설로는 처음으로 올해 인증 획득에 성공한 겁니다. 구조체의 안전 여부가 충분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저희가 검토를 했고 그 결과 이 건축물은 내진 설계 당시의 설계 기준과 현재의 내진 성능 평가 기준을 비교했을 때 현재의 기준에도 충분한 내진 성능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인증을 받은 건물은 규모 6의 지진에도 버틸 만큼 내진 설계가 돼 있다는 것으로 안전이 보장된다는 뜻입니다. 특히 지자체에서 인증 관련 예산을 지원하고 있어 민간의 부담도 덜 한 편 국토안전관리원은 안전의식 확산을 위해 보다 많은 시설물이 인증을 받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떤 외력과 지진이 왔을 때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건물에 거주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 건물에 대한 자산 가치 그런 부분도 월등히 높아질 것으로 포항과 경주 지진 이후 그 중요성이 커진 내진 설계. 지역에서도 내진 설계는 물론 지진 안전 건물임을 인정받기 위한 노력이 하나 둘 시작되고 있습니다. SCS 김현우입니다. MBC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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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우입니다.